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또 발표 쭉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요. 조금 이제 북한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토지 제도 자체가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주택 가격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토지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실은 이제 땅을 못 구합니다. 땅을 못 구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 구하기에 이제 수급에서 차질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면 서울에서 평당 2천만 원짜리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땅값은 땅값 자체가 2천만 원입니다. 그 서울 한복판이나 강남에 분양값 9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데는 땅값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확보를 하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은 8천만 원짜리 갖고 어떻게 임대주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땅을 못 구하니까 그게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땅은 입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농업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적률을 늘어나는 걸 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을 줍고 임대를 하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못 구하니까 그린벨트를 다 이제 훼손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냐면 지금 토지의 편중이 심하다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지금 제안한 뭐 이렇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해법으로 통용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유세 0.5%에서 2%가 사실은 독점한 독가점 시제에서는 그거보다 토지 자본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 내고도 안 팔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토지는 뭐냐면 농지는 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도시용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독가점 시제가 이미 일어났어요. 주택도 그렇고 다주택자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안에는 빈집이 막 생기죠. 빈집이 생기고 이래도 빈집 안 팝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좀 내고 아까 같이 뭐 국토세도 뭐든 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유통의 문제가 있다. 유통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소유권하고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면 이용권과 수익권 그 다음 처분권이 있다 그러면 본래 기존은 뭐냐면 이용권하고 저게 수익권은 다 인정을 하고 농업에 기반을 했으니까 처분권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게 기본이고 점점 진행되다가 행정적 어떤 폭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합의 협동조합의 소유지만 그 소유하는 행태들을 모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의화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공통부모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소유권이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그런 지금 진보적인 도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용권에 대한 개념에서 개발권이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개발권을 분리했죠. 개발권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토지용의 변경, 용도적 변경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국가의 권한인데 개인처럼 합니다. 지하철을 놓고 도로가 생겨서 땅값이 오르면 누구 겁니까? 지주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용도 차액은 다 지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 행정에서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냐면 그 소유권에서 개발권과 이용권의 혼동이 이 학자들조차도 그렇고 실제로 뭐냐면 행정관리를 하처도 지금 헷갈려 있단 말이죠. 뭐냐면 지금 공공기여제, 개발이익 환수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넘어기면 안 되는데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그게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이 올라가면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권이니까 그게 대해서 환수하겠다면 국민적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제니까 돈을 남으니까 일정 부분 내놔라. 그것도 얼마 이상 내놔라. 그다음에 공공기여가 뭡니까? 개발하는데 그게 어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국가분위니까 국가 해소하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가 개발하니까 용적률 상향시켜줬으니까 30% 좀 내놓으면 안 되겠니? 20% 내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20%에서 30% 올라가면 불만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제도에서 이용권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정부 자체에서 흐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민제한제도 개발행위제도 주민제한제도 용적률이 맘대로 신청만 하면 독식의 위원회 통과에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가 가져야 될 부분. 우리가 용도지역 차량에 있어서 같은 주거지역에서 지금 용적률을 만약에 올려줬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분위원은 어떻게 책정하는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토지평가에 대한 것도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시대적금이 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그 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임랴 같은 경우도 임랴의 가치에 따라서 다 등급을 다 매기고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래사례밖에 없습니다. 저 갯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매깁니까? 거래사례가 없으면 돈 매기지도 못해요. 산 같은 경우는 임랴 같은 경우는 산삼이 나오나 무슨 나무가 잘 자라나 항무지나 거래사례가 없으면 매기지도 못해요. 이 정도로 예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가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독가짐이 일어나면 서울시내 독가짐 역세권 토지를 전부 다 돈이 많아서 안 팔아.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 이용권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권한과 모든 모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자기가 소위를 했으면 이용을 해야 되죠. 그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은 가중적인 세금을 걷거나 그 이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남북한의 공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말씀 많은데. 저는 항상 그렇듯이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북한을 어떻게 하든 말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서 강력한 동맹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재보선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 동맹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여기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사실은 그게 성패를 가르겠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나 또 이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30 세대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스패낼 거냐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지지자로 묶어낼 거냐가 역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지개혁을 통해서 강력한 자유당의 지지그룹이 형성된 것처럼 그러니까 소장농이 자영농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자유당 정권의 지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화도 맞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토지공개념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거기에 성공해내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 역시 토지공개념 동맹을 어떻게 구축해낼 거냐 그게 제일 중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고 북한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토지정책이라고 했는데 북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통일시대를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과 평화와 또 북한의 사회문화 언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잠깐 잠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일에 대해서는 아까 이념을 얘기를 하지만 토지에 대한 접근으로도 그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또 경제적인 통합으로도 접근 가능한 방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통일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연합제, 연방제 이래가지고 제도로 통일하자는 얘기를 먼저 내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도 통일 이런 계획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개선을 통해서 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그 북한 산림집 변화, 그러니까 토지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은희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설명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요. 이런 평양의 초고층 산림집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북한이 바뀌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다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평양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있고요. 이거를 보통은 자본이 침투를 해서 자본의 지배라든지 이렇게 설명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국가의 통치,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격차 자체를 국가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계층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선택적으로 불평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본보기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평양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인민들한테도 앞으로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침투해서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통치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본의 요소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은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개혁 이후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남한의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책을 제안을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북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을 마련을 할 때 한국의 토지 정책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한의 토지 제도 역시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바뀌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 평양에 저렇게 집값이 오른다는데 부동산 어디가 좋나 평양에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나 사실 통일 대방론이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 자체가 통일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통일을 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일으킬 수지가 있다면 통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화가 전제된 통일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남북 정상도 2018년에 한 거는 통일을 하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자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그 길이 계속 잘 나간다면 그게 통일로 이루어지는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여기 프로어에도 계속 계신 이원영 교수님 또 부산에서 오신 김호흠 교수님 부안에서 오신 우리 김호흠 교수님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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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지금 사회 대개혁에 듣고 교수님이 정지의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이 부동산 회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안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네.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거의 이제 놀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되면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상속을 말하자면 자녀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농사를 안 지고가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 농지가 백무원을 받아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땅이 이제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자녀들이 그 농지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도시에는. 그러니까 자능한 도시에 있고 다른 차이 농지는 시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지를 본으로 보기 때문에 농사를 대문이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농지가 농지 언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후에 그 농지가 어떻게 제작할지. 참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식량 샵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계속 대무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엄청나게 국가 전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다음에 토지정책학회에서 농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동에 내려가 가지고 같이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 세력인 우리 이원용 교수님. 국제적인 대안입니다. 이 나라에 보면 다른 분야는 국제적인 비교로 통해서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조사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분야, 하나는 사학 교육 분야. 그리고 왜이냐면 권력 투쟁하고 알림.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 다른 선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을 국민당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토지정책이 다른 나라들 잘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래도 좀 알려진 싱가포르의 토지정책이 좀 알려진 수 있고 유럽도 잘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일단 비교 분폐가 알릴 수 있는 학술적인 어떤 기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그걸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통일이 되더라도 나중에 되더라도 토지제도만큼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공간별 형성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떤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교를 하고 그런 나름대로 학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안 가야지 조금이라도 성무다한 남북 평화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오프지만 통일이 아니라 환반도 평화시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열을 하려면 그려진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성이 지나고 개성공장의 운영에 대한 방식이 굉장히 더욱 필요할 수 있는 뭔가 상당히 우리가 뭔가 공무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보호금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 지대 시장제로 했다고 봐야 돼요. 인내로 시장으로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어떤 플러스 영향, 마이너스 영향을 돕는지 그것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북한이 시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제도하고 사회적 국가 제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대결하기로 했지 않느냐 확실하게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규장은 체포돼가지고 목표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맞춰 달라고 또 오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고 저희 학회가 내실 있는 주장과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나 개인연구소가 민간연구소가 주장하는 거하고 학회가 주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서 이 학회의 마당을 열었는데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토지정책을 바꾸는 데 중요한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반영훈 교수님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 발언을 하시고 모두 파하는 거로 사진짓고 파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훈 교수님 나오십시오. 네 오늘 멀리서 또 가까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토지 공개념 또는 지도의 조세제 과 관련된 토지의 평등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이긴 한데 향후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또 그런 경험했던 지식들을 같이 사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또 앞으로 통일 사회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